아... 아니 뭐 겹칠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뭐 생활 방향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제가 요렇게... 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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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1시랑 9시 서치 갈게요. 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저희 일단 종종은 괜찮은데요? 네. 그다고요? 공격적으로 갑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주종이 나와가지고... 저만 빼고... 나도 그래요? 아... 네. 나 랜덤와 했어. 나 또 수셨어. 아... 그랬어? 어... 근데 그 뭐지? 토스가 주종이라고 하던데요? 주노님이? 킹망님? 아... 저는 다 해요. 사실. 아... 근데 토스를 잡으면 주노를 제일 잘 이기니까. 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토스가 주종이라 해. 어? 일곱시 접읍니다. 저는 랜덤이에요. 아, 11시 테란 있어요. 얘 먼저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죽일까? 일곱시 접은...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일곱시 부드러워. 어? 다섯시 접은 것 같은데요? 네. 다섯시. 다섯시 접... 어? 제가 좀 수비적으로 해볼게요. 네. 토스가 제 주변에 있네요. 아마 이 și... 어? 끊으려고... 열하실... 끝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겠네요. 네. 자, 고원하게. 오, 이해P가. 안しま다는데. 저, 생은이? 어? 아... 아... 아래, 아래, 아래. 야... 야... 쭉쭉 안 시키는 거야. 그래... 아 저그 나한테 봐 일단 나도 헬프트 해줄 거라 오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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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와요? 네 저한테 바로 와요 카일런 아저씨 벙코링 왔는데 아저씨 일단 프러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오 잠깐 벌써 왔어? 치우시겠는데? 아 죽었다 아 이거 확세다 아 내가 위치가 아 아 이건 아 이게 내가 11시에 아니 아 11시인거 감안하고 내가 공진했다 지웠어야 되는데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냐아냐아냐아냐 음 이거 툭할라니까 어쩔 수 없지 툭툭할라니까 아 빠르게 찍을까? 이기면 갈까요? 거의 센터 일단 가볼까요? 아 아 나가나요? 아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이게 팀플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팀플을 너무 안하니까 이게 그런 식의 심시틸 안할거야 팀플에서는 아마 아 그니까 안해야되는데 아 이게 습관이 무서워가지고 맞아 우리가 잘 안해봐가지고 맞아 맞아 그냥 랜덤으로 해서 네 가겠습니다 음 일단 한판 이기자 네 한판 이기 오늘 목표 한판 이기기 오케이 오케이 한판 이기기고 그니까 너무 오케이 어 저 테란 저 테란 아 지금 어 뭐야 아 뭐야 어 2명 나왔는데 아 매너가 아 매너가 없네 이제 테란 걸려서 나온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우리가 2테란이어서 아 적으네 아 근데 저그 토스 토스라 좀 저기가 아 근데 그럴거면 랜덤으로 하지 말던가 난 토스 잡아야겠다 마지막에 토스로 바꿔야지 아 마지막에 어떻게든 1승을 하기위한 존나 졸렬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금요일에 아재들이 살 많이 하네요 그니까 아 토스 상대도 원토스 있다 아 나 토스 아 왜 나가 아 아 똥매너 왜 나가지 우리 뭐 전적이 잘해보이나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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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자 갑시다 아 아 우리 이렇게 좆밥인데 지금 뭐가 좆밥이야? 아 근데 렉이 근데 이 판 렉이 있는데 아 씨 아 근데 이 판 더 수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아 이 판 좀 약간 렉이 있는데요 미네넬이 부족합니다 동족이 안 적응 없다 어 어 뭐야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근데 테란 할 때도 셋이 거기 입구 막는 것보다 그냥 본진에다 치는 게 낫나 차라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입구 막는 게 낫지 않을까? 그니까 어 저는 또 시작할게요 캐논으로 시작할게요 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저희 일단 지금 위치는 최악이여가지고 사실 다리 너무 그려야지 다리 너무 그려야지 아 근데 누가야 렉이 왜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아 똥컴 쉐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이거 너무 심한데 아 그거 해야 되나? 잠시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네 제가 할까요? 네 아 제가 할 수 있죠 네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 그니까 이거 그거 레이턴시 높여가지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거 반속 느려지잖아요 그 대신에 네 아아 그래 와 이거 개 오랜만에 한다 진짜 역시 고이고 고인농들만 하는 아 나 몰랐어 나 이게 반응속도 느려지는 건지는 몰랐어 처음 알았어 왜냐면 이게 그 레이턴시가 느려지니까 아아 한번 바 클릭해봐 절로 느리게 한 한테퍼 느려 어 그렇구나 나는 그냥 폼으로 그냥 했는데 항상 아 푸 근데 그건 내 내 초딩 때 나도 그랬어 폼으로 했어 네 확인 일단 구구 게이트로 해서 어 응 나는 질럿 위주로 가볼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확실히 소통이 되니까 좋네 영역을 내리시죠 아 알겠습니다 어 어 6시 6시 토스인데 원 게이트다 아 원 게이트 어 원 게이트로 출발하네 어 어 어 아 어 어 어 가스도 사양 가사로 나한테 올 수도 있어 바로 흣 쟹 uses 사람 무섭다 응 헤논 짓긴 지어야 겠다 헤논 짓긴 지어야 겠다 헉 아 렉 너무 심한데 다 나왔던 수도 있다 어우 잠깐만 어? 어우 다행이다 됐어 됐어 아 잠깐만 벙커가 사거리 길어가지고 딱한데? 벙커가 또 사거리 길어가지고 지금 이거 쪼이겠다는 거야 여기서 앞에서 나 그래도 바로 팩토리 짓고 있어 어 좋아 아 잠깐만 설마 깨지나? 안돼 깨지면 안돼 우리가 잘 버티면 힘하겠다 어? 잠깐만 뭐야 안고쳐도 되잖아 네 고치고 있어요 어 나 이거 토글링 안 닿아 뭐야 어우 다행이다 개논이 져졌다 오우씨 아 잠깐만 나 나 잠깐 어 아 얘 질렀던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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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 끝나겠다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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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헬프 필요하냐? 헬프 못하지 근데 벙커 있어서 어려워 어려워 나한테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나 탱크 나오고도 한번 살아볼게 와 와 나 진짜 거의 이거 신의 수비다 진짜 와 깨뚜라이다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타 너무 재밌어 이걸 막았나 여기 센터로 한번 나가볼까요? 네 그거 싸먹으면 될 것 같고 왔다 어 어 좋아 나갔고 초반 버텼으니까 우리가 거의 이겼지 네 가요 가요 저 시즈모드도 개발돼요 이제 한시? 어 한시 한시 네 네 벙커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입구 입막한게 아니여가지고 아 좋아 끝났다 끝났다 무혈입성이다 아 내가 내가 그거 버텼다 나 잘했다 충청해냐 신의 수비였다 나 진짜 나 와 나 진짜 거기 거기서 만약에 뚫렸으면 끝났지 어 좀 한마디 하려고 했거든 두근데 어 어 어 어 어 우리가 하나 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드라곤 좀만 남기고 헬프 가져 드라곤 좀만 남기고 아 한군데 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끝내지 정찰이 안되겠구나 뭐야 나 보여줘겠다 하는 사람 없어? 어 저 아 저 실로팩 실로팩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될 거 맞겠습니다 어 뭐야 테란 테란 한시 짓고 있다 야 여섯시 끝낼까? 응 여섯시 끝내자 그럼 프로봄 좀 살려볼게요 아 마갈 것 같긴 해요 저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좋아 물량이 달라 아 탱크 어디가 야 내 물량 칭찬해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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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판 완벽하다 개인기들이 완벽하네 토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탱크 자른다 탱크 자른다 우리 치벅 장난 아니었잖아 진정한 팀플레이 두판째 만에 깨달았어 깨달았어 근데 나랑 명근씨는 맞어 왜냐면 무른 상태에서 당사안을 선택했잖아 아 잠깐만 탱크 지켜줘 와 이 심시티 봐라 뭐냐 이거 나 근데 탱크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 뭐 유셀 만들었나 케노 깨우세요 케노 케노 깨우세요 케노 깨우세요 너 유셀 만들었어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쉽네 아 이지 이지 스무스한데요 너무 스무스하다 쉽다 쉬워 슈욱 슈욱 들어가게 스무스 앞마당 먹어야지 응 좋다 얘네들 안되지 아이고 나도 안되지 아 뭐야 이제 저금만 나왔나 응 네 네 근데 지금 한번 한 시 한번 가봐야될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약간 어 네 그 아까 S12 뺐다가 다시 어 그니까요 네 한번 가볼게 응 와 이거 야 이거 에바다 하하하하 뭐야 골초 골초 꼽아라 뽑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펼쳐있었어 아깐서 오오오 근데 뮤탈 좀 짱났는데 지금 암마랑까지 먹고 지금 그니까 병원 저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그 저그 빨리 끝내줘야 네 볼리앗으로 간다 야 하하하하 아 뭐야 마인만 존나icksimporte 하나 하하하하 근데 이거 뭐지 꼴아라 막았다 오씨 아 아 마, 마인이 좀 있구나 네 일단 좀 숨 좀 골라야겠다 응. 나도 지금 살아나고 있어. 어? 아이 잠깐만. 왜? 아이 지금 피탈. 왜요? 왜요? 아이 안 맞아먹으려는데 지금 살아가지고. 아 안 맞았네. 그거야 돼. 사업 써야 돼. 이게 사실이야. 오! 어? 아 테랑 꽤 살아났다. 그니까. 아직 방침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혹시 저그 앞마당 스킬은 가능한가요? 스킬 없나? 오케이. 어? 지금 저희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미탈이 꽤 잘해 저그가. 그러니까 미탈이 잘해요. 어? 어? 뮤컨이 괜찮은데? 살아있는데? 아 진짜. 뮤컨이 살아있네. 서경종급이야. 서경종급이야. 서경종급. 어? 서경종급이 근데 급이 조금 낫긴 한데. 어. 엄청 높진 않은데. 짜증나게 하네. 어. 어. 야. 저글링 뮤탈 오는 거 봐라. 어. 잠깐만. 막을 수 있겠어요? 에이. 안 되지 그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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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1, 2라 보인 거. 여기 아마? 허업이 잘 돼있어가지고. 음. 일단 이건 질 순 없다. 코스만 안 살아나면. 그러니까. 코스는 끝난 거 아닌가? 어. 나 함 가볼라고. 아. 함 가볼라고. 아. 어. 없어. 없어. 어. 아. 그럼 이제 앞마당들을 먹어가지고. 이제 안정권이다. 그러니까. 아. 여성 잘 박히고 있을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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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센터 뭐여서 갈까요 그냥? 사실 그래도 되긴 해요, 지금. 에. 한쪽으로 괜찮을 거 같아요. 아. 아. 저도 지금 캐나 3개씩 밟고 있거든 나 지금 투하 칸 있거든? 어 탱크 9시 아 근데 드라곤이 많아가지고 오쩌보 혹시 있나요? 오쩌보 없죠? 없어 저 드라곤 아가씨 던질게요 네 아니 저 스캔 있어요 어 저 방금 누워 몇 발이었는데 아 누워 와 저거 잘해 어 그래 같이 가시죠 불하고 괜찮아요? 너무 흘리는데 아 저 괜찮습니다 제가 못방 악어로서 뒤에 이제 오신다 아 준비가 났다 아 충분히 죽는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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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아 됐다 이제 저거 하나 남은거잖아 이제 될 수가 없네 이제 아 뭐야 열두시 씨 티끼 티끼였네 티끼같이 살아나네 약간 좀 얍삽하게 자라는데 뭐 베르트랑이야? 오 진짜 아 근데 쟤네 진짜 안 나간다 어 잠시만요 와 밑단에 엄청 멋있다 어 잠깐만 채우 뽑아야 되나? 아이씨 네 잠깐 저도 골리아 좀 갈게요 와 위탈이 너무 많은데? 아 놀라 졸렬하게 하네 이 새끼들 아 나가야지 왜 안 나가냐고 아 그래 봤자 내가 스워프하면 돼지 이거는 그냥 채우기 바라기야 갑니다 그니까 이거 열두시 모르는 거인 줄 아는 건가? 네 아 또 찍고 있네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우선 교신 목표 설정 전진 앞으로 통신 개시 확인하다가 본부 아 이제 나가네 뭐야 토스 왜 살아있어? 토스 엘린 안 시켰잖아 어 나갔네 나간다 나간다 잘 쉬고 있어요 잘 쉬고 있어요 흐흫 아 수고하죠 한주여 고생한다고 좀 발투리 뽑을게요 그 공기들이랑 어 좋아 하고 싶습니다 아 공기랑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약속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소개해 주려고 했던 친구랑 밥 먹으면 아 어머니인가? 지금 생각나가지고 돌아보고 아 진짜 돌아보고 제가 소개한다는 말을 안 하네 어 뭐야 야 너한테 가 너한테 가 얘도 괜찮은 거 같아가지고 뭐? 와 무차 왜 이렇게 많아 막을 수 있냐? 형이 왜 안 먹었다고? 안 되지 나 간다 간다 무슨 생각 없습니까? 나 아까는 있긴 한데 에이 아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다음에 모임할 때 한번 해도 나 발퀴리 가격이 가거든 어 좋아 좋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쫓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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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아 팀 스타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 준비 완료 어 좋아 발퀴리 좋은데 어 앞마당에 내 앞마당에 그냥 있으면 돼 갓 어 어 좋아 형님 그 금대지 저번에 우리 저번에 못 먹었잖아요 금대지 먹으라고 어 아 네 공탄 저기 네 잘하는데 개씨 어 근데 우대가비 맛있어요 저 우대가비 여의도 있는 거 먹어봤는데 약간 그저 그렇던데 어 어 아 아 돌 엄청 많이 기르죠 어 야 진짜 과다롭게 한다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아 아 거기 그거 장난 아니긴 하네 안 나이긴 하나도 사실 기다리게 하지마 준비 완료 아니 몽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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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거든 몽탈 완료 몽탈 완료 있습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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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녹았어? 어 거의 다 어 아 발길이다 이 새끼야 발키르류 찢었다 미탈 하하하 어 잠깐만 히드라 개많아 비상 비상 어 뭐 뭐 히드라 졸라 많아 아 얘 핵 아니야? 뭐야? 아 핵은 아닐까 뭐야 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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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히드라가 나와 나올 수 있지 하하하 밤마랑밖에 안 먹었잖아 얘 히드라가 싸니까 히드라 아 근데 너무 많은데 잠깐만 아 탱크도 많다 일 순 없어 이거는 솔직히 아니야 우리 가면 끝나겠지 에 뭐야 여기 내 본진에 있는 울리앗듯 끌고가 어 그럴려고 랠리만 좀 설정하고 홈커허에 있는 뭐야 입구 홈커허에 있는 탱크도 위치는 전진 앞으로 SCB 준비 완료 어 안 죽어서 다행이다 안 죽어서 다행이다 아 뭐야 골리아 싸웠다 아 근데 얘 저그 잘하긴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팀원 좀만 받쳐줬어도 진짜 짜증났겠다 와 와 와 뭐야 틀어봐 딱 좋다 탱크 위치 너무 좋다 혹시 탱크 위치 맥 경우가 야, 랜피 어 네 음 네 아 티티 뭐 네 아 승 마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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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극찬 오랜만이다 와 오 너 APM 나름 300이야 오 그래 잘하긴 하더라 재밌다 아 재밌네 뭐 팀플 한 번 더 할거야 아니면은 한 번 더 할까요? 유종해미 한 번 더 아 예 유종해미로 어 2연승으로 끝낼까? 아 역시 스타는 쌍욕 박아야 극찬이지 우리가 잘했다는거지 아 그니까 그니까 졸라 웃기네 진짜 아까 해피 어쩌고 들어오면 방퇴시키잖아 어 아 졸라 웃기네 진짜 이러고 이제 국룰이 막 귓말로도 오잖아 하하하하하하 막 국룰 못 이겨가지고 아 근데 스타로 아직도 그러고 이제 1대1 이현피한다 그 배틀넷에서 1대1 야 파이썬에서부터 해가지고 1대1로 하고 이제 긴 사람이 이제 굴욕당하는거지 빨리 빨리 들어와라 이미 풀방됐었다 아오 이게 이게 의도적으로 팀 바꾸면 다 나가버린다고 사람들이 약간 그니까 한명만 한명만 아아 참지를 못한 놈들이네 아니 그니까 방금 광룡이 보면은 말하느라 멀티태스킹이 안되가지고 하하하하 음 이번에 바로 눌렀어 오케오케 원래 멀티태스킹 그런거 안돼 한 번에 하나씩 막판 2번도 리하고 안되면 그냥 저희끼리 할까요? 네 좋아요 제발 아무나 와라 어 어 어 아 아 아 아 확실히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1일이 오케이 진짜 진짜 이번 아니면 그냥 무조건 느낌표 두개 달게요 네 이거 제목이 너무 유혹적인데 안올 수가 없는데 그니까 이거 불금헌터 이거 진짜 이걸 안와? 아 아 아 한 10초만 더 기다려봐요 어 어 오케이 내가 밑으로 내려갔어 어 아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어 근데 아 들어올 법한데 아까도 좀 이렇게 기다리다 들어왔거든요 잠깐만 제가 제가 나와 또 올게요 아 어 어 어 아 나왔어 아 진짜 찐막 찐막 진짜 찐막 진짜 찐막 오케오케 어 찐막이를 해놓고 될 때까지 하더라 흐헤헤 어 아 아 이게 우리랑 나이가 동갑이라서 너무 그 특성 특성을 잘 알고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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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찐막하니 잘했다 찐막 찐막 저기 한명 토스에요 이엘팬 갑시다 갑시다 이종님이.. 아 테란이야 아 또 테란이야 그럼요 나 적음 어 그래도 적으니까 다행이다 다리는 좋다 어 그러게 누가 했구나 누가 했구나 글래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근데 저랑 아 근데 저희 입구 공유 안될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네 그 7시랑 6시는 따로여가지고 어차피 우리 각자 막아야되요 각자 도생해야되요 아 그래요? 네 어 몰랐네 저기 이제 11시 12시 사기가 거기가 11시 12시만 되는거래요? 몰랐습니다 한 명 뭐 바이온이 한 명 메카닉 이런 식으로 할거야? 어떻게 할거야? 어 명근님 어떻게 하실래요? 어 제가 메카닉 할까요? 어 그럼 제가 바이온이 할게 네 아니구나 아 맞네 토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 어 토스 오케이 토스 선겟 제가 12시랑 1시 정착할게요 그냥 명근님 그거 혹시 어떻게 하죠? 방금 지도에다가 표시하는 거. 아, 알트 찍으면 돼요. 알트 찍고 미니백에다가. 아, 이거 맨, 오케이, 오케이, 확인할게요. 이거, 이거 하는 애들 좀, 그, 오더 내리는 애들이 한다고, 이거. 잘하는 애들이 한다고. 아, 가스러시잖아, 설마. 아, 씨. 아, 가스러시 안 했어? 아, 근데 어떻게 가현이기잖아, 상관없이. 아, 그래도 근데 좀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쁘죠. 나는 고오버프레스 안정적으로 할게. 오케이. 어. 영역을 내리시죠. 잘못 도와주니까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영역 파티. 영역 파티. 영역 파티. 영역 파티. 초스 투 게이트. 어. 뭐, 삼토스인데? 삼토스야? 어. 야, 이거 뭐야. 입구, 입구 잘 막아야겠다. 영역 파티. 아, 근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저, 예, 저. 입구 벙커 꼭 무조건 박고. 다, 사실 다섯 시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영역 파티. 영역 파티. 영역 파티. 영역 파티. 영역 파티. 야, 투 게 타고 포지 짓는다. 어, 나한테 온다? 어, 그니까. 어, 좀. 어, 좀. 질러. 좀 가져야겠는데. 그니까. 성크는, 성크 3, 4개. 4개까지 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나도 일단 질러. 아, 그 좀. 이거 뽑은 거 좀 한번 갈게. 둘. 영역을 내리시지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네. 어, 그니까요. 네. 오, 잠깐만. 얘네. 얘네. 세트 먹는다. 아아. 그래봤던데. 너한테는 탱크인데. 네. 탱크 나오면 뭐. 괜찮아. 아주. 잘 못 잡았고요. 난 들어갈 수 있다. 이 새끼야. 아아. 아아. 바로 지지머더.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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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입니다. 아, 근데. 아, 근데. 센터에다가 하는 거 좀 짱 많이 하네. 아, 또 렉이. 어. 좋아요, 진오님. 거기. 자리 잡아주세요. 아, 캐논. 아, 그렇고. 지금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캐논. 캐논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 저. 그쪽에 라인만 참.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나도 우질롯으로. 막아놓고. 지금. 센터 라이 먹네. 그니까. 탱크 빨리 차를 가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바이오닉 해가지고. 저. 웨딩만 나오면은. 같이 갑니다. 같으죠. 이제 아카데미 곧 지워지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다. 오. 다섯시 간다. 조심. 오, 오, 간다. 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저는 모두 개발됐습니다. 네. 저, 저. 그, 저. 메딕만 나오면 같이 가요. 네. 오오오오. 흘리면 안 돼. 흘리면 안 돼. 흘리면 안 돼. 와. 다섯시. 심시티 봐라. 와. 와. 지렵다. 와. 나이스. 호출하신 분. 알겠습니다. 나이스 쪼록. 탱크 갈게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조금만 버틴되죠. 조금만 버텨. 어. 야. 근데. 뭐야. 틀렸어. 아. 조금만 버텨봐. 조금만 버텨봐. 네. 아. 아. 50번이 없네. 아. 나. 조금만 버텨봐. 나 지금 가고있거든. 어. 진짜 조금만 버텨봐. 진짜 조금만. 아. 레어. 안 돼. 아. 진짜 조금만 버텨봐. 아. 날아간다. 근데. 저 구석 가방 오나. 문제 없을 거예요. 어어. 아. 따로가 필요하신가. 피우터.. 오. 잠깐만, 잠깐만. 티크, 티크, 티크. 아.. 죽었네. 죠.. 지지칵? 삶을 구걸해야지 뭐. 아, 하하핳. 흫흐하핳. 아.. 안해주나. 아내 좀 나가? 아내 좀 나가? 아내 좀 나가? 근데 주노님은 옆에 안 이에요? 네 그래도 이왕이면... 정심이구나 준비됐습니다 뭐 그냥 심하게 할까요? 그러면 됐어? 아니 그니까 좀 빡칠 것 같은데 일단 일단 2데이 하는 게 낫나? 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쟤네가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원투데이 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다 센터에다가 이 킹을 하는 애들은 장난 아니다 그치 그치